야 왜 이렇게 이사한 애들 많냐 이사한 애들이 많아 가자 가자 보딩고으님 잔나저머애드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땡큐 잔나저머애드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하드삼님 별명 사왔을게 땡큐 가자 벌레야 상대 블리츠 없지 쓰레쉬있네 헷갈렸습니다 보딩고지 어 발음 좀 조심해야돼 이시머모사님 초콜릿 38개 감사합니다 발음 조심해야돼 잘못하면 영정각이야 발음 조심해야 돼 딱 봐도 비즈애들 엿먹이려고 소란 아이디로 발음 조심해야돼 영정각이야 아우 목이 아프냐 왜 닉네임 가리냐고요 이게 대세들아 아프리카 대세도 따라줘야지 아프리카 대세들아 아프리카 대세들아 아프리카 대세들아 Q찍고 Q가 짱이지 1레벨 펀쓰마 왜 안죽어 죽어 유령 먹고 바로 향하자 블루로 유령 먹고 바로 향하자 블루로 천천히 먹어야겠다 위험한데 선수만 그래도 좀 자제해야겠어 아프리카 대세들아 탑 위험하다 조심해 몰래 숨어들어가 미드다 탑 가야지 안죽지 좋았어 풀 뺐다 이득 풀 굿 야 갱 조심해라 다 라인즈가 테리 없긴 한데 아 풀 없긴 한데 미드 바로 가야겠어 미드다 봐도 미드 갱가기야 오케이 지우러 간다 와드 막힝 보였으니까 지우러 갑니다 지워주는 것도 하나의 일이에요 정글 지워줘야지 부담감을 하지 람무스 람무스 보험 오케이 하나 더 그래서 기다려서 람무스 좀 해보니까 람무스 역갱을 친다 오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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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파티 인더 파티 레쿠인 다 잡아 다 잡아 다 잡아 다 잡아 다 잡아 다 잡아 따볼게 뭐야 이거 라이즈 라이즈 언제 왔어 슈가 2대2 나쁘지 않아요 2대2 2대2 교환 언제 왔냐 라이즈 2테리지 악세게 오네 이제 더블킬 이득 좋아요 여긴 풍경이 색다른데 2대2 교환이면 나쁘지 않아요 내가 2킬이면 캐리할 강이 더 높아졌다 이거지 미드는 갱 가서 따면 되고 이릴리아 그만큼 잘 크니까 확실하게 이득이죠 이릴리아 그만큼 잘 크 우리 쌍불프 누가 먹었니 우리는 못 먹었구나 뭐야 이거 람무스 맞았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직 두발 없어요 여기까지 하고 피파고 슬로우 시키면 안죽습니다 어차피 어차피 안죽어요 멍청한 놈 안뇽 이게 바로 설계죠 야 뭐야 2패야 야 2패야 야 2패 왜그래 2패 하스 다행히 5다 아 뭐야 2패 왜 일로 죽어 2패가 이상하게 와서 죽었어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 딱 좋았는데 딱 좋았는데 람무스 여깄다 람무스 람무스의 족취자 이 새키 옹탑님 병사장게 팽갈감사합니다 람무스 조져야한다 람무스 여기있어 람무스 이 새키 족취 야 족취 이 새끼 간나 족취 족취 전멸까지 안 써도 되는데 전날야 전멸까지 굳이 쓸 필요는 없다 해도 될거고요 전멸 살짝 아까워 전멸 미드 이제 풀어줘야지 피갱 간다 피갱 골카아몬 강을 안주네 딴 데 가죠 강을 안주는구만 벌레색이 카종하다 망했지 나 핑하라고? 오케이 오케이 나중에 지우죠 레드부터 천천히 천천히 야야야 바텀 바텀이다 아 아 카소스 공 빨리 못 빼나? 못 빼네 빼빼빼빼 죽을 나한테 줘야지 임마 오케이 공 이거죠 여러분들 이거지 라인 밀어줄게 백어 5줬다 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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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줬죠 아 좋아 이게 바로 카종스 잔나 좋아졌어 잔나 궁 안썼는데 뭐 궁이 지렸대 잔나 궁 쓰지도 않았거든 집에 가야지 블루 줄게 야아 이마세 카종스 하죠 이마세 이마세 카종스 하죠 이마세 이마세 카종스 하지 오케이 탑은 안간다 탑은 안가 음 아아 좋아 앨리스는 어 요즘 안쓰죠 요즘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야 뭐야 이 럼무스 새끼 설마 카종을? 아니 이 새끼가 미쳤나? 와드 박고 갔구만 럼무스 카종 오는 줄 알았다 야 알았어 먹어 앨몬 앨몬 가도 돼요 앨몬 앨몬 앨몬을 빠르게 올려도 됩니다 앨몬을 빠르게 하려고요 앨리스는 안 보이지 꽤 됐어요 벌레한테 다 먹혀가지고 앨리스는 안 보이지 앨리스는 이제 죽어라 넌 죽어있다 미드만 조심해 이거 나 먹으면 안 돼 그냥 용하나? 용은 아니고 바텀 옆 갱만 보면 되겠어요 바텀 옆 갱 카종 지금 상당히 쎄 여기 와드야? 자 미드 조심해라 미드 렌즈로 돌려고요 와드 같은데 와드 같은데 와드라고 판다 오 와드 아니다 와드 아니야 여기서 오늘 람머스 따자 람머스 닿나야 그런데 위험해 람머스 일로 올 거야 람머스 오면 람머스 죽이면 돼 이게 백업 봐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숨어있죠 심심한데 할 것도 없고 숨어있다 캠핑 슬슬 집에 갈 준비하고 람머스가 올 텐데 야 조심해라 캠핑의 미덕이지 이게 야 카카사스님 오면 자르면 되는데 올라가죠 핑하라고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 있는 거 아니야 람머스? 뭐야 이거 아 존니 세네? 뭐야 저거 딜이 딜이 왜 저래? 뒤집 뻔했다 피 채워야겠다 W 오케이 굿 와 잘 죽였어 으야아 오케이 완벽한 호흡이죠 아 잔나 좋았다 임마 아 굿 완벽한 호흡이야 이게 바로 팀플레이의 진수 굿 롤은 팀플레이지 위험했어 아 위험했다 자 굿굿굿 굿굿 좋아 여러분 나도 잘했어요 나 딜런 거 못 봤어? 아드손 집에 가면서 해야지 너무 야따구만 이 카드였어 아르르 띠오스 좋았어 좋았어 풀감신 돈이 안되네 킹왕 자 잔아 조심해라 자 잔아 조심하고 새로오신 분들 추정하시기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야야 바텀 바텀 아 망했다 궁 다나 궁 있지 오케이 굿 형 간다 야 조심해라 다나 튕겼어 왜그래 형 간다 야 2패 왔다 2패 야 레드카드 이 새끼 못 간다 나쁘지 않아 오케이 2패 무빙 좋다 무빙 좋아 죽여버려 아 9북 힐이 있었네 이 새끼 야 오 그레이 부주 아주 좋아요 잘한다 무빙 좋아 살아있어 여러분 확실히 전파이랑 눈이 좀 달라졌죠 이 정도는 다이아 다이아 좀 사람들이 할 수 있지 전파는 좀 눈이 썩었어 클라스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한 단계 한 단계 그 다음에 다이아에서 또 챌린저 사이가 크고 챌린저 과정 물론 다이아에서 마스터 사이가 크고요 마스터에서 또 다이아 사이가 크고 초콜렛 감사합니다 뭐야 얘네 블루 있나 블루 있는거 같은데 이 새끼 이거 블루 있는거 아니야 다이아 아아악 블루감사 이 새끼 핑완은 그냥 버려요 블루 먹었다 블루스틸고 빡치겠죠 도맡다 블루 블루 먹은김에 발사 한번 해주고요 신고식 한번 날려줘야지 이 새끼야 어떠냐 니가 먹을 블루다 이게 약으로겠죠 도발 한번 해주고 야 블루 먹자 최야 야 두피야 블루 먹어 밀고 블루 먹자 도발 한번 딱 해줘야죠 니가 먹을 블루 내가 먹었다 하면서 영역 풀지 먹어라 먹어 빨리 탑 에스트 한번 가줘야겠어 야 탑은 뭐 아라타가 죽이네 탑은 아라타가 죽이네 탑은 아라타가 죽이네요 바라네 윌리아가 날려버리네 그냥 탑을 가퍼미 카소스쿵 게임에 카소스 잘했어 잔나 야 야 블루 쓰니까 편하구만 정글이 야 특별 궁 구원 구원 잔나 좋아 5킬 어느 틈에인가 제가 5킬입니다 이게 바로 카즉스의 힘이죠 요즘 대세의 정글 대세의 OP 떨어오는 정글하면 카즉스 아니겠습니까 떨어오는 정글하면 카즉스 떨어오는 정글하면 카즉스 떨어오는 정글하면 카즉스 탑에서 쿨감이 좋습니다 요즘 다 쿨감이 대세에요 정글도 쿨감 다 쿨감이야 쌍버프 리드 한번 봐주고요 카드 쿨감 돌아오면 말해라 죽여죽더니 아이쉐 견제해주고 안된다 안된다 그걸 하지마 견제만 해 견제만 위험하다 위험해 라이즌가 뭔가 내려올거야 야 어 야 왜이래 야 돼지 뻔했다 갑자기 렉이 생겨 돼지 뻔했네 렉 생겨가지고 헐마 이거 카즉스 궁이 렉이 떨어진다 민병대사이네 민병대 카즉스 궁써요 짚스로 궁썼어 아 궁 안쓰네 다행이다 아 쫄았잖아 아 쫄았어 몸 괜찮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쫄았네 궁쓰는줄 알고 카즉스 피가 사주고요 민병대 딱 살벌했어 막 죽을까봐 5킬 2데스 7허시 누가봐도 이거 제가 캐리에 1조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추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땡큐 죽음포시지 안가도 돼요 카즉스 망했어 라이즈는 그냥 9덱이고요 안가도 됩니다 내가 딜템 올리면 돼 죽음포시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다 망했어 알아서 다른팩 가는데 오케이 하드리쉬 고마워 하드리쉬 양키리 림프고 10개 감사합니다 야 이 핑원 아이도 안지워주네 고마쁘게 형대정부까지 다 빼먹자 쏘렌치가 하겠네 절망적이긴 할거야 지금 상황이 정글차이가 지금 너무 사명이거든 이거 오픈인가 오픈은 아니면 후어어어어 상당히 귀찮죠 카이색키 딜고만 해줘도 뒤지는거야 아우 마지막 깜짝이야 정글 먹어주면서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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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색키야 야 뭐야 이거 뒤에 이상한거 왔어 뒤에 이상한거 왔어 뒤에 오케이 일단 복싱으로 죽여줘 야 이거 잡아야 돼 이걸 잡아야 돼 그브야 잔나 뒤진다 잔나 아 그브 놈 너무 욕심부렸다 그브 오케이 이렐리야 굿 복안에든 쥐져 이즈리얼 툭툭하면 뒤지는거야 굿 굿 다이소 마무리 zit 라위 눌러줄거에요 서렌 왜 않쳐 얘네 땡 ğı 정글만 가도 2븐 이상합니다 아 네 permissions구나 서렌이 안나오네 서렌이 안나오는군요 천천히 압박해가자 który 람머스 미쳤다 람머스 미쳤다 람머스 저거 뒤졌죠 CS니까 먹으러 오는 순간 죽는다 이미 늦었어 박치기 슬로우 오케이 잡았죠 슬로우면 죽습니다 람머스든 뭐든 카디스 슬로우가 사기에요 못 도망갑니다 쿠페 먹어라 가두리양식 하자 가두리양식 카디스 W가 좋아서 못 도망갑니다 이게 사기야 이 W가 슬로우 50%이기 때문에 못 도망가요 이게 카디스 사기지 50% 50%가 사기입니다 50% 슬로우가 진짜 사기야 50%가 사기 적당히 봐라 타워옥으로 내가 먹을게 대신 막아줍니다 타워옥으로 질 분산 좋고요 실드 고 죽을 뻔했어 아 람머스가 뜨는 이유는 카딕스가 밴되기 때문에 뜨는 겁니다 카딕스가 밴되기 때문에 뜨고 있어요 카딕스가 밴되기 때문에 뜨고 있어요 카딕이 왜 안나오지 포탈이 파괴되었으니 끌리는 먹잇감 아 뭐야 핑화야 빨리 도망갑시다 나 쫓아올거야 이즈가 이거 먹고 있는데 이즈 이즈가 먹고 있다 이거 봤죠 와드 박힌거 그냥 뺍니다 상대편도 기용이 오기 때문에 집에 가고 이런게 바로 센스죠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는데 와드 박힌걸 딱 봤어 좋았어 곧 곧 두두두두두둔 이게 좋죠 카직스 아아 근데 그 판 페이커가 캐리에서 젤리 졌잖아 옛날 이긴거 같군요 미등 가리는게 대세인거 같애 가자 미등 싸우자 싸우고싶어 템 개잘나왔어 오 드래아 몸이 아파서 못하십니다 완피달죠 W 한방 이렇게 날아 야 2패야 오우 아우 나 죽어요 힐 힐 아아아아 괜찮아 참나 힐 해주지 아깝다 어이 2패가 머리좀 있네요 제가 W를 힐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미니언을 죽여버렸어 우리편이 응 맞아맞아 힐 하려고 했는데 의신할 때 뱀감 사라졌어요 오우 데미지감소 의신할 때 그거 언제쯤 얘기입니까 사라진지 꽤 됐습니다 음 총 10개 감사합니다 사라진지 언젠데 그 뱀감 아뇨 야 이거게 깨야만 안 돼? 맞아 끝내자 빨리 오케이 고 이즈를 잡아야지 이 길이가 오케이 고 잔나 마나가 없어가지고 못살거 같은데 잔나 마나가 없어가지고 오케이 2팩 2팩 고 게임 끝났네요 게임이 끝났고 그레이토 깔끔했죠? 파이스 캐리지 정글 캐리